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증상으로는 아마 불면이나 식욕 저하, 그리고 이제 신체 증상들 어디가 막 아프고 막 저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만 있어도 이제 약물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뇌부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고민 상담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랑 정말 가까운 친구가 요즘 막 뭘 해도 재미가 없다, 무기력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인지 번아웃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정신과 가면 바로 약 먹으라고 할까봐 좀 겁이 난다고 하거든요. 약은 약 복용부터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진짜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바로 약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병원 내원하는 걸 많이들 주저하시더라고요. 번아웃일 때는 약물 치료가 우선이 아니고 또 우울증일 때는 그래도 약물 치료를 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번아웃인지 우울증인지 이거를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을 했다 하더라도 경증일 때는 약물 치료를 하실지 아니면 좀 기다려 볼지 이거를 환자분 본인이 선택하시도록 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중뚱도나 아니면 중증 이상의 우울증에서는 약물 치료를 좀 더 강하게 권유를 드리죠. 저희가 다 결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저희 의견은 좀 드리지만 같이 상의하는 거고요. 우울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 정도로 심한가요? 아주 심한 건 아니죠? 이런 식의 반문들이 이제 되게 많이 돌아오시죠. 당연하죠. 그런데 심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자주 얘기하는 DSM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이는 진단 통계 편람에서는 증상의 수로 심각도를 평가합니다. 우울증 진단 기준이 총 9개가 있어요. 수면의 변화, 식욕의 변화, 즐거움이나 흥미의 변화, 죄책감, 에너지의 저하, 집중력의 저하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5개 이상이 있고 2주 이상 지속이 돼야만 주요 우울 장애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거든요. 9개 중에 5개다 이러면 경증 6개, 7개가 걸린다 이러면 중등도 8, 9개가 걸린다 이러면 중증으로 봅니다. 일단은 증상의 가짓수가 많다면 아마도 뇌의 다방면을 좀 더 침범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친구한테 그럼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진단 기준에 해당한 증상이 많다면 약물 씨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아니기도 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증상의 가짓수가 심각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게 또 전부는 아니거든요. 증상이 5가지만 있다 하더라도 심각도가 높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증상이 대부분 있다 하더라도 또 경증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증도를 평가위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설문지가 있는데 PHQ-9이라는 이 검사 도구에요. 이 심각도 총점을 내는데 중요한 게 지난 2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다 있더라도 자주 방해받은 게 아니라 한다면 이게 경증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뭐 그냥 불면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불면 아니잖아요. 자다가 좀 자주 깼는데 금방 잠드는 사람도 있고 한 번 깨면 완전 밤새는 사람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증상의 가짓수가 많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문제가 생겼다면 이때는 심각도가 높으니까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물 치료를 해서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증상이 있다. 혹은 이건 딱 하나의 증상이지만 그래도 이거 있으면 약물 치료하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증상으로는 아마 불면이나 식욕저하 그리고 이제 신체 증상들 어디가 막 아프고 막 저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만 있어도 이제 약물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반복되는 자살 사고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살 사고 자체가 위험하기도 한데요. 자살 사고가 있다는 게 또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부정적인 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데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지난 삶은 다 잘못 살아온 것 같고 또 미래는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사실 우울증도 이제 자살 사고가 있는 분과 아닌 분으로 나눠볼 때 자살 사고가 있는 분들은 수많은 연구에서 뇌 기능이 다양한 부분이 더 저하되어 있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뇌이능이 너무 저하되니까 본인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잘 보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있으면 일단 그래도 이건 약물 치료가 해야 된다. 라고 저희는 보는 편이고요. 지금 규영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제 불면이나 식욕저하 그리고 신체 증상 얘기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버려 둘 이유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내버려 뒀다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불면만 있다. 근데 불면만 있으면 다음날 집중이 잘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에너지도 있을 리가 없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너무 지쳐있는데 뭐에 흥미가 생길 수도 없고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 몸이 아프면 다들 경험해 보신 적 있겠지만 되게 우울해져요. 신체 증상이 있는데 왜 약을 안 쓰나. 그래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거는 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약물 치료 더 권하는 편입니다. 아까 PD인 친구분이 재미가 없고 무기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도파민 호르몬 쪽에 조금 불균형이 생겼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도 수면의 변화나 식욕의 변화 이런 게 확실히 뇌에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이제 우리 물어보기 되게 나도 불편하고 괜히 말했다가 자극 받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피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냥 물어보시는 게 더 낫긴 합니다. 제가 친구가 걱정돼서 구글링도 해보고 유튜브도 뒤져봤는데 이게 우울증인지 번아웃인지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두 개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 번아웃과 우울증을 구별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번아웃 자체는 엄밀히 얘기해서는 직장 내에 어떤 업무나 역할들에 한정된 그런 심리적 탈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꼭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학생인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가 가정 내에서 계시는 분은 육아를 하다가 혹은 가정 내에 아픈 사람을 케어하다가 이렇게 번아웃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번아웃이다 라고 하려면 일단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 증상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탈진, 그리고 냉소, 능률저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준인데요. 탈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극도의 피로함 이거를 느끼는 겁니다. 아마 이제 피디님 친구분은 이거는 이제 분명히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요. 냉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또 매사가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의미 없어. 그렇죠. 아마 이것도 좀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능률 부분인데 업무에 집중을 못하거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도를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높은 정도일 때 저희가 번아웃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는 너무 피곤하고 일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이거 왜 내가 해서 뭐하나 싶은 그런 상태가 번아웃인 셈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번아웃 생각하면은 기운 없는 것만 생각하고 그나마 추가적으로 생각하면은 깜빡깜빡하는 것 정도까지 생각하시는데 이 냉소는 놓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샌가 내가 너무 좀 시니컬해져 있다. 일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내가 변했네 싶으면은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냥 성격이 그냥 내 사고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뇌가 지쳐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분하는 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진짜 어렵습니다. 번아웃은 엄밀히 말하면 질병은 아니라고 해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환경을 바꿔주면 좋아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우울증은 명확한 환경적인 원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확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번아웃은 이제 명확한 원인이 있고 점진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번아웃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 안 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생활습관 바꿔보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책임감이 너무 커서 본인을 갈아넣는다 이러면은 좀 책임을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성취감을 못 느끼는 곳 때문에 냉소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바꿔보든가 이런 게 해결책일 수 있는데 솔직히 이런 해결책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쉽지는 않죠. 또 이제 야근을 하거나 퇴근 후에 시간 진짜 아깝잖아요. 그래서 늦게 잔다. 그래서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럴 때는 일단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하죠. 식사도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번아웃에서는 환경 변화 이런 생활습관 변화를 먼저 하는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우울증이 아니라 번아웃이라고 하더라도 약물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 내과에 있는 친구가 최근에 왔는데 최근에 너무 이제 심정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어지니까 당직도 더 많이 서고 이러니까 정말 지쳤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번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약물치료까지 굳이 저는 해야 되나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근데 나는 계속 해야 되지 않냐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약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네 라고 하고 약을 일단 처방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번아웃을 계속 내버려 둬서 모두에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꼭 번아웃이라고 해서 약물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우울증이라고 해서 꼭 약물 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번아웃인지 우울증인지 모르겠다 괜히 병원 갔다가 약 복용할까 봐 걱정된다 네. 두렵다 이제 피디님 친구분 말씀 좀 들어봤는데 아마 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우울이나 무기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지신 그런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번아웃이랑 우울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있다는 거 그리고 우울증으로 진단이 되더라도 병증인 경우에는 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간다고 의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의사는 권유드릴 뿐이지 처방받은 약을 집에 가져가셔서 안 드시면 뭐 저희는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네.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이 너무 무시당할까 봐 그리고 일방적으로 약 처방을 강요당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상의를 나눠보시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정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내연하셔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검사도 받고 나의 환경에 먼저 바꿀 부분이 뭐가 있을지 이런 걸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